아 이거 미쳤지 이거 아니 진짜! 와 잘 봤다 뭐야?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수분감이 가득하잖아요 그냥 몇십 배의 맛이 나니까 향이 입안에서 꽉 고기죠 잘 뽑았어 우와 우리 잘 먹어주신다 눈물 내 거야 잡아올게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잡아올게 아 이거 육질이 있네 그렇죠 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이런 걸 처음 먹어봐요 소고기야 먼 바다에 손 타지 않은 물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으면 더 맛있죠 아이고 우리 토리야 그래도 주셔 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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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또 절친이니까 챙겨주네요 와 이건 진짜 좀 미쳤다 아